2022년 귀속학원업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홈텍스 PC전자신고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입니다. 학원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텍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 후 화면 중앙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겠습니다. 신고납부, 일반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전화번호 등을 확인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수정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공동사업 여부에 여로 체크 후 공동사업자 수를 입력합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 첨부 서류 제출 유형을 선택합니다. 2022년 과세 기간 중 학원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 유무와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여부를 선택하는 것으로써 학원업의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나머지 항목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신고로 선택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매입 계산서와 매입 세금 계산서 수치 내역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전자신고를 각각 선택하고 수입금액 검토표는 제출을 선택합니다.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만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수입금액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이며 수입금액 검토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를 클릭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화면입니다. 2022년 과세 기간 중 학원업과 관련된 기본사항, 직원 현황, 교습 현황, 수입금액 명세 및 주요 기본 경비 사용 금액을 입력하며 금액은 원단위입니다. 전년도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하신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 검토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7번 강의실 항목부터 16번 야간반 항목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장 시설 및 강좌수를 불러온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기본사항과 직원 현황을 입력했습니다.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 교습 현황을 입력합니다. 과목명, 개강 횟수, 정원, 수강 단가, 총수강료 등을 입력 후 입력 내용 추가를 클릭하면 하단에 입력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교습 현황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 총수입금액 명세와 주요 기본 경비 사용 금액을 입력합니다. 수강료 이외의 수입은 총수입금액 명세 해당 칸에 유형별로 입력하며, 교습 현황의 총수강료 합계와 총수입금액 명세의 31번 수강료 금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수강료 수입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주요 기본 경비 사용 금액 중 월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연간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상으로 학원 사업자의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수입금액 내역 입력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입금액 검토표에서 작성된 총수입금액 4,130만 원은 수입금액 내역의 수입금액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수입금액 구성명세에는 수입금액 유형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계산서 발행 금액이 있는 경우 먼저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반드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계산서 발행 금액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 금액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조회를 클릭하시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금액을 확인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는 신용카드 매출 3,600만 원과 현금영수증 매출 530만 원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수입금액 구성명세 입력을 끝으로 수입금액 내역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적격증빙 수치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2022년 과세기간 중 학원업과 관련하여 수치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이번 사례는 매입 계산서와 매입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매입 계산서와 매입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 먼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각각 클릭하여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먼저 매입 계산서 입력을 위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가 있는 경우,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 계산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에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매수, 매입 금액을 각각 입력 후, 입력 내용 추가를 클릭합니다. 총합계에 입력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적격증빙 수치내역 입력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자계산서 외에 100만 원이 자동 입력됩니다. 다음 매입세금계산서 입력을 위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상반기 전자세금계산서와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합계 내역을 해당 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에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각각 입력하신 후, 입력 내용 추가를 클릭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에 입력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적격증빙 수치내역 입력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220만 원이 자동 입력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치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 내용, 요약정보 등을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최종적으로 오류 검증을 한 후 전자신고 내용이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접수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접수 결과가 정상으로 나타나야 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를 클릭, 접수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닫기를 클릭합니다.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 신고 기간 이내에는 재신고가 가능하므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신고하는 경우 최종 제출된 전자신고 자료만 제출됩니다. 또한 신고 내용을 신고서 서식 형태로 출력하시려면, 좌측 상단에 스탭이 제출 내역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 내역이 조회됩니다. 여기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신고서 보기가 나타나고, 인쇄를 클릭하면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원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